모두 그렸어. 올라와봐. 썸네일 한 번 찍자. 아니 이거 언제 다 그렸어. 자, 어떤 거부터 볼 거야? 내 거를 한번 봐보라고. 자, 일로 모이세요. 꼬막꼬 먼저 봅시다. 잘했네. 진짜? 잘 그렸네. 일단 점을 찍어볼까? 안 돼! 안 돼! 안 돼! 우와, 잘 그렸다. 엄청 잘 그렸네? 이 뭐야, 이 표정은? 그린 거잖아, 지금 얘가. 우와, 잘 그렸다. 이쪽 표정만 하는 거지. 어, 이거 잘 그렸잖아. 아, 뭐하는 거야? 딴 사람 것도 지울 수 있어, 혹시? 몰라. 아니, 안 지울 수. 지울 수 없는데. 내일이면 이슬이, 꼭 이슬이. 립스틱 짓게 바르고. 아, 대박. 멋지다. 이게 뭐야. 야! 야! 야, 거기에 뿌리새끼 먹을게. 엄마가. 야! 지울아, 빨리 지울. 이게 뭐야. 그만해. 어? 이게 뭐야! 어? 맘에 안 들어! 야! 아! 아!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콧물이 뭐야? 아, 빨리 다음 거로 가. 다음 거로 가, 빨리. 빨리. 빨리 찍은 거. 자, 다음 두 분 거. 오빠 거? 그래도 남의 준다. 아, 뭐야? 얘네들 뭐. 헤헤, 겁나마나. 얘네들 뭐야? 어, 뭐야? 아, 대박. 귀여워. 뭐야, 얘네? 아니, 이거 큰삼친맞아? 그러니까. 아니, 큰삼친네 100개야. 그쪽은 형인데? 아니 나는 여깄잖아 아이템 삼촌에 베개는 보여줘 뭐야 여깄네 형 이게 낫네 이게 뭐야 야 저 오빠가 오빠야 이거 봐봐 어디갔어 아 뭐야 이거야 아 뭐 똥뭐야 누가 똥그랬냐 보기도 전에 낙서는거 못 봐봐 야야야 원본좀 보자 좀 지워봐 아 낙서한거 지워봐 너무한다 진짜 저거는 누구냐 이거 뽑은거야 아 원본 여기 어 싱크림 대박 원본 원본 자 이제 낙서를 해볼까 예 원본 원본 여기있어 아 여기가 낙서해야지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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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아 어 저 귀엽지않아 꿩? 아 뭐야 아 이거 되게 생긴거 얘 표정이 다 왜이러냐 그리는게 뭐야 이게 아 근데 이거 왼쪽꺼 진짜 잘 그린거네 아 잠깐 어 꼬마다 아 표정 잘그렸어 꼬마다 으 으 으 으 비니공지 으 으 으 엄나꺼 보러가자 엄나꺼 어딨다 엘리아 이쪽이야 몇게 그려놨어? 선물모나 아 원고슈야 아 아 이거 뭐야 잘 그렸잖아 이거 너무 미화시켰네 짜증나게 잘 펼쳐나 안돼 그게 뭐야 진짜 코 왜이렇게 커 아니야 코 작지 안돼 안돼 안된다고 하지말라고 안지워지나? 몇개 지워지는데? 난 살았다 못췄어 지울게 단연구 문신했나봐 해봐 너 뭐하냐 너 뭐하냐 너 이 자식아 너 이 자식아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거야 하지마 딱 1년만 할게 하나 더 있어 일로와봐 이쪽에 하나 더 있어 이거구나 아니야 완전 똑같이 그렸어 이거 언제 그렸어 잘그랬지 네 자 똑같다고 얘기해줘 니 곰통이 니 곰통이 니 곰통이 아니 눈알까지 그렸어 카리스마 아 이건 뭐야 생긴거봐 아 득협이야 오빠 되게 귀엽게 잘 그리지 않았어? 잠깐만 나 아직 안 끝났어 야 하나 빼먹었잖아 됐다 아 아 내가 침을 빼먹었구나 손님 네일아트 받으러 오셨나봐요 오늘은 기분전환하기 위해 빨간색으로 칠해드릴게요 다 됐습니다 86,000원입니다 다 됐습니다 오빠 찾아 오빠 어디갔어 어? 그게? 어 니바에서 혼자 그림 그리기 있어 방해하러 가자 빨리 찾아 찾아 아 진짜 어 여름백쇽이 너르거즈 헐메이션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 잠깐 잠깐 누나 왜 왜 빼먹었어 그거 뭐 아 아 아 진짜 아 네 어린이들 어디갔지 어디갔지 어디있어 찾아 꼬마야 아 그 누구야 나를 찾지 말고 찾어 찾어 분명히 어딘가에서 혼자 그림 그리고 있어 방해해야 돼 어디있을까 없네 아 뭐야 주로라도 표시까지 해줬는데도 그걸 못찾는데 여기 어디야 없잖아 어디야 표시를 해놨다는데 가네 가네 어디 여기 봐봐 들어와 아 들어와 어 이거 어 이거 들어가지네 이게 꼬마야 여기 하수구 들어갈 수 있어 빨리 와 여기 하수구 들어갈 수 있어 엄마 근데 내가 저기 그린거 있어 봐봐 색칠을 했어 꼬마 있다가 우와 뭐야 렉 걸리는데 렉 걸리는데 아 이거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는거 아냐 왜 여기 보면 얘 천정을 봐 어 어 이쪽 천정에 아니 아니 뭐야 이들은 토야 이들은 제가 뱉은거야 아 나 어지러워 어 이거 진짜 어지러워 어 어 꼬마가 밖에 또 그림 그렸다 보러가자 어디 색칠했어 얘 색칠했잖아 어디 우와 뭐지 뭐지 잘생겼어 이거 잘생겼어 이거 잘생겼어 또마스타드 있어 이게 됐다 모자만 씌워줬어 내가 야 너 진짜 장화가 있어야 될거 아냐 누나 근데 얘가 열심히 그린거에요 나는 또마스타라고 쓰고 모자만 씌워줬거든 완벽하지 뽀치야 니가 좋아하는 식빵이야 거기서도 잘살어 어 얘 식빵 좋아해? 근데 얘한테 식빵 나눠줬던가 그럴까? 그래서 겁나 좋아해 얘 뽀치야 뽀치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아 아는거 같지? 응 아아 채인수맨이야 채인수맨이 나 고소하려나? 우리 중간 놀이터에서 보물 위치 봐봐 보물? 어 여기? 이게 뭐? 오우 뭐할 좋아 사과야? 사과라고 야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참 절경이다 야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참 절경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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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느낌있지 어? 메타몽이다 이게 왜이래? 메타몽 매타봉 귀엽다 내가 시칠 한번 해볼게 얘 엄마 갑자기 색칠 공부하지가 날개야 날개 그래 날개는 이렇게 해 그냥 야 색깔이 틀렸잖아 왜 바성 아니야 아니었어 알았어 아니 아니 꿀벌이야 얘 어깨에 있는 꿀벌이래 바퀴벌리라고 아 자야? 개였구나 공간이 또 있다 다 채울 셈이냐 잠깐 여기서 한번 그려보자 집에서 난 갈 셈이냐 나 집에 가자고 아니 엄마나 그리고 갈게 엄마를 왜 그려? 엄마를 왜 그리는데 왜 시작이 그래 엄마가 있잖아 엄마를 그리는데 왜 시작이 그래 집에서 찾아야 돼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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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할 수 없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자랑스러워